칠곡군 가산면 영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937평, 연면적 340평 규모의 공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주변 일대는 중소규모의 공장 창고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측으로 폭 6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대형 차량 진출인 문제 없고요. 외관 IC까지 9.3km, 차량 약 11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소재지는 칠곡군 기산면 영리 1048번지입니다. 물건의 대략적인 경계이고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용지로 937.45평입니다. 건물은 일반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공장 사무실 등으로 총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40.28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9년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기계기구 오버헤드 크레인 2.8톤 4대, 5톤 한 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12억 8,500만원에 감정이 되었지만 현재 1회 유찰되어 2024년 8월 7일 8억 9,900만원에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요. 3회차는 2024년 9월 4일 6억 3천만원에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임차인 문제 없으며 권리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본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되며 토지건물, 기계기구 포함 일괄 매각입니다. 본건 외에도 다양한 공장이 많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